잘라버려야 해요. 기능을 없애버려야 해요. 몸이 다섯 개가 있으면 아니. 아 다섯 개 아니지. 몸은 다섯 개. 텔레비전 일어나서 센 척을 그렇게 하더니 결국 그 뒤에서도 그런 거 있었는데 여자가 무슨 죄야. 불쌍하지. 그냥 연예인이라고 만난다고 좋아했을 텐데. 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애들도 있고 진짜 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애들도 있는데 당하기 직전인 애는 엄청 그 남자가 되게 처음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많았어. 그 남자가 완취해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갑자기 그 택시 운전기사한테 욕을. 잠깐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역할하면서 막 택시 운전기사 이렇게 잡고서 끌어내려갖고 막 발로 그 사이드미랑 쳐서. 막 부서지고. 근데 완전 아버지 뻘인 택시 기사야. 막 하고 달린 것도 캠X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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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넌 자꾸 그런 사람만 좋아해. 막 이랬었는데 그런 사람께 끌리는데. 학교 선배 얘기 근데 여자 선배가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한거야 그래서 모든 폭락과 이런 모든 폭언을 견디면서 남태까지 시켰어 남자가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대 이게 뭔가 세뇌를 당한건지 여자가 정신을 못차리는건지 정말 사랑하는건지 그런거 있다고 하잖아 막고사는 부인들도 하는말이 남편이 때릴 때 말곤 되게 잘해줘요 할머니가 맨날 막고사는 할머니가 하도 때리는 할아버지 뭐가 좋아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합리야라는 제가 맞을짓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생선가스를 발라달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안발라줬어 그래서 맞은거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결국엔 자기가 깨닫을 수 밖에 없어 자기가 깨닫고 아 이 사람 정말 나쁜사람이구나 그거를 처음엔 인정 안하라고 그러죠 내가 일단 나랑 만나는 남잔데 나를 좋아해준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일단 합리야를 먼저 하고 인정을 안하죠 사실 자손심도 있잖아요 자기 남자친구가 성명한다는게 누가 밖에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밖에서 되게 잘해주는 친구 있죠 그런 것들이 잘하니까 욕을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제재하고 파스타에 들어가보면 거기서 그 이성균이 고효진이 무슨 해외로 연수 가든 거기서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랑 같이 있게 한다고 원래 그걸 취소해버린거야 근데 그게 사랑처럼 나오는거지 그 영 드라마에서는 그런것도 되게 쇼포력의 하나인거 같아요 그냥 드라마도 그런거 벽치기 영화도 너무 싫고 그리고 가는데 팔 잡아채기면 너무 싫어하잖아요 만화 드라마 이런거에서 너무 그런걸 되게 포장을 해서 남자나 여자나 봤을때 그걸 자기도 모르게 학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거죠 응 여자나 남자친구가 폭행하는 그런 제재포력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있죠 있을 수 있겠네 뭐 여자라고 안드리겠습니다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지 남자도 그러면 헤어져야돼 서로와 합의된 싸움이라면 모르겠지 뭐 그래 경기강에서 만나 이기서 붙자 룰루를 가지고 대부분의 잠시 매주 일요일 우리는 구매했 감사합니다.